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작가 한강 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그의 작품을 찾는 이들이 몰리면서 온라인 서점 접속이 한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의 주장을 근거로 지난 서울시장 경선 그리고 당대표 경선에서 번번이 피해를 본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즉각 반박을 했지만 명 씨가 불러온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한강 작가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박수 한 번 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반갑고 좋은 소식이 뉴스 속보로 떴습니다. 크게 박수 한 번 해주십시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 번 보내드리고 하는 게 어떨까요? 정치권 특히 국회 현장에서 보면 웬만해서는 저렇게 축하한다 박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국회 국감장에서는 박수가 계속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축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반응 중에 오늘 이런 반응 하나 나온 게 기억에 남더군요. 자, 번역본인 아닌 번역을 통한 책이 아닌 한글 원본으로 노벨 문학상 작품을 감상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오늘 하시더군요. 자, 그럼요. 어제 스웨덴 한리문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도 짚었는데 직접 인터뷰도 하더군요. 거기서는요. 그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한강 씨, 소설가 한강 씨의 인터뷰 내용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beam程과 함께 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인터뷰도 들었고, 내 가족이 소설을 전해 드린 silence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로는 열정을 탁 mindkan 한국인데도 은하인마인 macht, 그리고 한국에서는 8시의 저녁이 많아서 일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0시의 저녁은 낮은 8시의 저녁입니다. 이럴 reduces 공간을 하시고 하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정말pin한 편의 새벽을 하시네요. I can say I grew up with Korean literature, which I feel very close, so I hope this youth is nice for Korean literature readers and my friends, writers, and,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주저앉아가지고. 길에서 하셨군요. 검색을 하고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되게 그렇고요. 아마 이제 종로 쪽에 있으셨던 분들은 서정을 직접 많이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속보를 보고 바로 서점으로. 그런 분들은 그나마 또 다행이죠. 그래서 간신히 한 권을 얻었다. 그때는 이제 알려진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뒤늦게 가신 분들은 미처 구하지 못했다. 허탕쳤다. 이런 발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작가 중에서 여성 작가는 전 세계 드물기도 하고. 또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드문 건데. 어제 확정된 노벨 문학상 수상.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일단 한국인 최초라는 의미를 넘어서가지고 아시아 여성 중에는 수상자가 없었죠. 아시아 최초. 여성 중에서도 18번째라고 하니까. 특히 여성 수상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아시아 수상자도 많이 없죠. 그래서 비백인 수상자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 혹은 비백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3수, 4수 안에도 한 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언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한 번에 수상할 만큼 우리의 문학적 역량이 뛰어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벨 문학상을 배출한 국가가 일본이 있고요. 인도, 중국 정도인가요? 중국 정도죠. 그리고는 우리입니까? 그런 의미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노벨 문학상 소식. 우리가 노벨 문학상 최초로 배출했구라. 이렇게 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는데 그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약간 문화적으로 주목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각국에 나가면 그런 걸 많은 분들이 실감하신다 그러는데 이른바 전 세계적인 약간 한류 현상, K-문화 현상. 이게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충분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림원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발표를 해도 반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영화제의 고민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한 영화제에서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이렇게 선을 보여도 화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의 거 그려려니 약간 이런 반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림원의 노벨 문학상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면 한국의 콘텐츠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K-POP, K-드라마, K-영화, 심지어 K-음식까지, 푸드까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주목을 받는 그런 측면들이 특히나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작가가 수상을 했다 보면 아무래도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사실 한림원 같은 경우는 고민인 게 뭐냐면 아무리 작가가 이렇게 추천이 된다 하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인가? 문화권 사람인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또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권위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한류 소프트 파워가 좀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국가 브랜드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외신들의 대체적인 그런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제가 드리면 우리나라 문학을 포함한 문화가 이제 좀 이른바 우리가 제값을 좀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세계에 내놓는 전문가들이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문학적 수준이 높은데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좀 벽에 부딪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벽을 넘어섰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물꼬를 트기가 좀 어렵지 한 번 물꼬를 트게 되면 쉽게 또 이게 패밀리로 받아들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넘어서기 어려운 것을 이제 넘어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학적으로 봐도 과거부터 훌륭한 작품 많고요. 장편, 단편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학 동호회도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한글날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한글 소설이 엄청나게 많이 창작돼서 공유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글이 전수된 이유가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한 한글 소설책들이 많이 창작이 되고 회자가 돼서 그 전통 때문에 우리 K컨텐츠, K문학까지도 이렇게 면면이 이어졌다는 것이 국문학계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럼요. 아시는 분은 알지만 여전히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 책 안 읽어봤는데 하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가 한강 씨가 누구인지 화면으로 좀 짧게 소개해드리죠. 일단 1970년생 전남 광주 주시님은 지금은 광주광역시죠. 그리고 연대 국문과를 졸업을 했네요. 그리고 1993년에 등단, 처음에는 시의로 등단을 했어요. 그리고 94년에 소설가로 데뷔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예술대 교수도 역임을 좀 했었고 여기 보면 주요 작품의 이름이 대부분 다 장편소설인데 이런 소설, 이런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자, 김원식 평론가. 네. 한강 씨, 어떤 작가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전에 수상도 워낙 많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시와 소설을 같이 창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작품을 읽으실 때 약간 당황을 하시는 게 뭐냐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알송나서 어려운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시 쓰듯이 소설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등장인물이나 스토리 전개에 따라서 사건 추이에 따라서 작품을 보시는 경우에는 운문, 그러니까 시를 쓰듯이 작품을 썼기 때문에 시 자체가 공감이 안 되거나 이해가 못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읽듯이 소설을 읽으셔야 되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체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간결하고 담백하고 은유적이고 한축적이면서 그런 시의 문체를 가지고 소설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거를 각오를 하시지 않으면 와닿지 않는다,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각오를 일단 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전에 보면 특히 유럽권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문학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화면에 정리되어 있는데 보시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05년에 국내 최고의 권위상이죠. 이상문학상 대상을 몽고반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맨 부커 국제상을 받았던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폭력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무가 되고자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엄청난 상상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환상적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말라파르테. 여기 지금 화면에 빠졌는데 그런 수상도 있고. 그런 작품상 수상도 있고요. 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3년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이건 프랑스의 4대 문학상에 속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에밀기메상이라고 해서 프랑스 문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노벨상 하면 대단한 상. 그리고 분야도 많지만 문학상 참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노벨 문학상 상금이나 부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그리고 수상이 확정됐으니까 상을 받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입니까? 네. 그래서 상금은 1,100만 크로나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 3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다 받느냐 세금 떼는 거 아니냐. 사실은 로또 복권 같은 경우는 22% 세율을 적용을 하면 10억 원 당첨됐으면 한 8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문학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과세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들어와도 비과세입니까 이거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온전히 저 금액이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로또 복권에 도전을 하기 이전에 문학상에 한번 자녀들에게 도전하라는 게. 상금이 범금 간다.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토클룸에서 스웨덴이죠. 여기서 12월 10일에 시상식이 열리게 되는데 이게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이에요. 기일에 맞춰서 시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메달과 증서를 같이 주면서 다른 분야의 수상자들과 함께 시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준비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자 신문에 한강 씨 단독 인터뷰를 한 기자가 있어요. 오늘 매일경제 신문에 단독 인터뷰가 크게 한 페이지로 나왔는데요. 그 인터뷰를 했던, 인터뷰를 한 기자. 뭔가 그 인터뷰 내용에 많은 내용이 담겼거든요. 그 취재한 기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올가 토카르츠크의 당시 수상 나이보다 한 3살 어립니다. 재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니 에르노는 82세였고 작년 받은 운 포세라는 작가도 64세였습니다. 그래서 한강 선생님 나이를 고려하면 10년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오판을 했던 것 같고요. 역사성, 상처, 트라우마가 아마 키워드가 될 텐데 그런 작품들이 두 작품이 이제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4.3 사건을 다룬 최근작인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연작 소설이 있고요.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도 이번 수상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채 기자가 사실 노벨 수상이 확정되기 전에 어제 오전까지 이메일 쪽에서 인터뷰를 두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질문이 본인은, 기자 본인은 한강 씨가 10년 안에 노벨상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 자수에 대해서 이름이 울려퍼지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서 아니 그럼 예측을 한 거네요? 10년 안에. 그런데 본인 예측이 틀렸다는 거죠. 훨씬 빨리 받았다는 상황입니다. 다 비슷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뭐냐면 노벨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벨상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가 있게 되면 바로 그것을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문학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한 2, 30년을 지켜봐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을 받는가.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사실 이제 과학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론을 발명하게 되면 그걸 지켜봅니다. 지켜봐서 2, 30년 동안 어떤 영향력,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벨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일찍 타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의 전제 조건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향관계를 보다 보니까 나이가 60대는 젊고 그때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70대, 80대는 돼야 한다. 그래서 10수, 20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노벨상은 오랫동안 지켜보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한강 작가가 갑자기 언급이 돼서 수상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사실상 못했던 맥락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노벨상 수상자의 연령을 봐서는 굉장히 빨리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예측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노벨상위원회에서 직관으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예측을 못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또 하나 얘기되는 게 이게 사실은 한글로 된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국어로 번역이 돼요. 영어 등등으로. 그런데 그 번역도 상당히 기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한강 씨와 한강 씨의 작품을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16년 모습인데 불러오겠습니다. 목소리를 닿는 거, 목소리의 질감 같은 거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보라 씨의 번역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번역이에요. 그 톤 그대로 번역을 하셨다고 느꼈어요. 뭔가 마음이 통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 가지게 된 거고요. 한강 씨의 작품의 번역본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풀어서 쓰지 않는다. 풀어서 쓰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떡볶이다 그러면 대개 영어식으로 라이스 케이크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약간 억지 번역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주 같은 경우도 코리안 보드카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소주 그냥 쓰고요. 그냥 표기 소주 이렇게 쓰는 겁니까? 형 언니 그러면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 언니 이렇게 쓰다는 거죠. 외국분들이 보실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이게 영국의 트렌드가 뭐냐면 한국의 발음 나는 대로 영어를 표기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럼 아까 말한 소주 떡볶이 그대로 그냥 표기하는 겁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특징이죠. 김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 2016년에 번역을 하니까 오히려 더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냥 풀었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우리 한류 콘텐츠 연동을 하면서 이렇게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주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젊은 층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연동 효과도 있게 되는 거죠. 상당한 개성이 있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지금 국내 선언뿐만 아니라 일본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영상이 좀 들어와서 묶어봤습니다. 보시죠.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타신 거 소식 듣고선 원래 관심이 있었던 시집이 있었는데 그걸 구하려고 오픈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전 세계의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뜻깊고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우리나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아권에서 가장 먼저 환영하면서 반기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원래 한강 씨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가 오전에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자회견이 없다, 안 한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왜냐하면 부친인, 역시 작가시죠. 한승원 씨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모둠 죽음이 실려 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즐거워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고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해오겠대요. 기훈 씨 보는 거, 이거는 소설가 한강 씨의 약간 생각이 스케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품 세계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세계는 주로 폭력이 상처와 고통을 많이 남긴다. 그런데 이 폭력의 극단점이 바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내가 상을 받았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폭력이 일으킨 전쟁으로 살상이라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한강 작가가 언행일치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본인 쓰는 작품 그런 생각과 실제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문학상에 관련돼서는 그런 과정이나 독자들을 생각하면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작품 세계를 생각했을 때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거죠. 지금 부치인께서 나오셨는데 사실은 한강 씨 가족이 거의 모두 다 문학인이라고요? 다 문학인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유명한 소설가고 남편도 문학평론가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오빠도 소설을 쓰고 있고 남동생도 소설을 쓰고 있고 만화 작업까지 하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가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가풍에 따라서 문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건 청출얼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상태만 봐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에 너무 자기보다 우월하니까 잘 쓰니까 시기 질투가 나더라. 딸에게.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실제로 한 내용이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완전 진짜 누가 봐도 문인 집안이군요. 작가입니다. 가족 대부분이 작가입니다. 이런 상에서 그럼 향후에 우리나라 노벨상은 또 어떤 분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을 텐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애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 소설가 가운데 조혜진 작가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살아왔던 지역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하는데 조혜진 선생님이 한국 소설가 가운데 가장 앞서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남성 작가 분들 중에서는 이승우 작가님이 가장 유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품의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세계 문화사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김은식 경론가님. 향후에 노벨상에 한 번 더 도전해볼 만한 작가 우리나라에 어떤 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소설 부분에서 저주토끼를 쓴 정보라 작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거상 후보에도 이번에 올랐고요. 또 전미도서상 권역 부분에도 수상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 좀 멀리는 SF 소설계의 김초혁 작가를 또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을 이번에 받았으니까 김혜순 작가가 지금 많이 하마평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한 번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전미도서 비평협회상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 부분의 수상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니까 쟁쟁한 작가 분들 참 많이 계시군요. 그동안의 번역 문제가 좀 약간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을 때 본물 터지듯이 쫙 수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번에 한 번 확인된 게 한국어 발언 그대로 표현을 해도 이제는 전 세계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화한 거죠.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어요. 김정숙 여자가 청와대로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120여 명을 투청해서 오찬 행사를 갔습니다. 축하 공연까지 가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야금 연주하신다고 기생이라고 저희가 생각에 그 사유가 연결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국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실 만한 표현이실 수 있기에 우리 선조를 일본 국민이다. 일본 국민이다. 일본 국적이었다. 국민이 된 건 잘못이고요 국적이었다. 입장을 계속 고수하라 고수하라는 한 이제 김문수 씨의 탄핵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 장관께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싸우지만요 왜 이렇게 거칠군요 그냥 무슨 말 잘못 나오고 그거 문제 삼고 또 거친 표현 나오고 갑자기 저 표현이 왜 나오냐 그러고 뭐 이런 모습도 계속 반복될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국정감사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모습 좀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장관대 대표 한동훈 대표인데 그렇죠. 장관을 했죠. 지금은 대표죠. 그런데 vs니까 겨루기입니까 지금 장관 때 모습과 대표 때 모습을 겨루기하는 겁니까?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기소 문제 굉장히 입장을 강하게 내고 있죠. 최근 며칠 사이 보면 수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수위거든요. 어제 가장 고점을 찍은 수위 같기도 해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님 보이치모터스 주 사건 있잖아요. 그 불기소에 무게가 두고 있다는 구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면은 기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 같잖아요 지금요. 지난기에서도 이미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어제 저게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돌려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장관 시절 법무장관 시절 2022년, 2023년 뭐 요즘이에요. 그때도 이 이슈가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지금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토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혐의합니까?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과거 정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온 사안이고요. 거기에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언제쯤 역이라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거 지난 정보와 해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 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앞서 들은 거하고 지금 장관 시절 다르잖아요. 그때 왜 기소 안 했어요?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수사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이거예요. 그럼 화면을 좀 비교해 볼까요? 법무장관 시절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이 결론을 낼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얘기를 강조하죠.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어제 얘기는 검찰, 국민이 납득할 결과. 법과 원칙에서 국민 납득. 국민 눈높이가 들어갑니다. 최경철 매니시문 편집위원. 왜 말이 달라졌을까요, 지금? 입장이 달라졌으니까 말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리가 달라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192연을 하고 있는 거죠. 전의 말과 지금 말의 일관성이 없어졌고 그리고 완전히 톤이 달라졌죠. 그리고 완전히 의미, 주제 모두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보겠다는 의도의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나 정치인 한동훈이기 전에 자신이 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아니, 장관 시절에 왜 해결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저분이 법무부 장관을 단순히 하신 분도 아니고 검찰 출신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하셨을 텐데 그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나 그리고 법리 이런 걸 잘 검토해 보셨을 텐데 그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국민 법감정을 자꾸만 말씀하시면서 기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다. 특히 지금 야당이 대규모 공세를 펴는데 그것은 법치에 근거한 공세가 아니라 야당의 감정적 대응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거기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에게 더욱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한 대표가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용철 위원이 말씀하실 때 자막으로 나갔잖아요. 지금 나와시는 인물들이 약간 한동훈 대표 최근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라는 반응인데 저분들을 굳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말씀드리면 친륜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아니 뭐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사실 친륜계로 꼽히신 분들은 더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친모토스 사건이 국민 감정에 따라서 여론 재판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가요? 법무부 장관 하신 야당 대표가 국민의 감정에 따라서 여론 재판을 하라? 국민 여론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저는 그 말은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약간의 어떤 성향과 상관없이 약간 갸우뚱하면서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서용주 맥 정치사연구소장 나오고 계신데요. 당내에서 저렇게 지금 방금 들었지만 아니 왜 말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런데 진짜 한동훈 대표 왜 이렇게 생각 또는 입장이 달라졌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입장이 달라졌다고 그런 시각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가 우선적으로 본인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부분에서 사과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은 분명히 이제 자리나 어떤 지위가 처지가 바뀌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지금 유학위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학위를 거치고 있습니까? 걸음마를 떼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얼마나 힘든가를 아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본인이 남겨놨던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첫 입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면돌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생각이 분역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도이치몬트 주가저작 사건이 당시에 드러난 증거와 지금의 증거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게 국민의 눈 높이고 법과 원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더 국민들한테 정치 난동원으로서는 명백하겠죠. 그런데 지금 소영주 선생님이 말씀하실 거 앞부분은 없네요, 지금. 사과나 설명하는 부분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치인들이 비겁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하나의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말이 바뀌면 그거를 정치인으로서는 뭔가 믿을만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참 비겁한 정치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눈높이를 바란다면 일단 선행돼야 될 것들은 조금 일단 본인의 말에 대한 사과, 설명 필요하고요. 친년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정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나라의 시스템인데 윤석열 대통령만 보호하려고 그냥 뭐 국민 여론재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그럴지 참 답답합니다. 한동훈 대표, 장관실과 대표 시절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적 사건, 특히 김건희 형사 관련된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달라진 건데. 생각 자체가 바뀐 건지 아니면 생각은 있었는데 위치, 자리가 바뀌어서 나온 말인지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 요즘에는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선거운동 이런 거에서 지역을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아시아 국가들 순방 마치고 오늘 밤에 귀국을 하거든요. 그런데 순방 떠날 때는 공항에 안 나갔잖아요. 배웅으로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마중을 나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화면 이제 뭘까요? 이겁니다. 윤 대통령 오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 마시고 귀국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밤이니까. 그런데 출국할 때는 배웅 안 했잖아요. 앞서서 체코 갈 때는 배웅, 마중 했는데 이번에는 안 가서 사람들이 이거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마중을 나간다고 합니다. 마중을 나가면 악수를 하고 눈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짧지만. 이게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지금요. 자, 이기 좀 해보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출국길에는 배웅 안 나가더니 귀국길 마중 나가는 거. 이거 좀 다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변화가 생길 건가요? 저는 일단 당시 출국할 때 한동훈 대표의 일정상, 동선상 그때 부산에 갔다가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외교상에도 그렇고 사실은 배웅 그리고 마중 중에서 사실 어느 걸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마중을 택하는 경우 사실은 굉장히 하나만 택하라고 할 경우에. 그리고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배웅을 안 나간 것 때문에 또 당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저렇게 마중을 나가면서 앵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통령과 그리고 함께 온 여러 사람들과 짧게나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마중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중 나갔을 때 악수는 할 거 아니에요? 유석열 대통령과 마중 나갔으면 다 악수는. 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좀 대화가 한 3, 40초라도 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앞서서서는 그냥 악수만 쓱 하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 상황이 될까요? 뭐 저는 뭐 간단하게 뭐 인사정도 나누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같이 나가신 분 간에 했던 그런 어떤 대화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마중을 나가신, 아니죠. 마중을 나가신 분들끼리. 네, 네, 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도 나와 계신데요. 혹시요 지금 며칠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독대에 대해서 수용했다.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 끝난 뒤에 만난다. 이게 알려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했다고 봅니다. 출국할 때 안 나갈 때는 부산 금전구 등 보궐선거 지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지금 사실은 보궐선거 더 지금 국민의힘이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사실 또 막바지로 가면 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네, 부산도 접점이기 때문에 지금 더 열심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에 마중을 나간다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독대를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20명의 원내와의 한 대표의 모임. 그리고 90명의 원외화의 만찬. 그럼 오찬입니다. 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별법 4명의 반란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 안 계시는 동안에 명태균 이슈로 인해서 김대남 이슈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더 궁지에 몰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승기를 잡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승기를 잡고 있는 분위기라서가 이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항상 밀당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추국할 때는 사실은 좀 상황이 그랬다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면서 본인이 당당하게 마중도 나가고.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뭐 불리할 때는 안 나타나고 저번에는 무슨 모임에서 자기 자리가 배치가 바뀌었다고 30분 전에 안 가겠다고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불리하면 안 나타나고 또 유리하면 나타나고 이런 소심한 정치를 여당 대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의 행보를 잘 준비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아까 유아기 정치라고 얘기 나왔는데. 거기서 탈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영철 위원께는 이 주제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은 오늘 마중을 나간다는 건 좋은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독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했다. 그리고 나를 잡을 거다까지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동훈 대표, 김건휘 형사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 수위가 높아졌거든요. 과연 독대가 가능하긴 할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요? 독대가 이미 대통령실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독대는 할 겁니다. 독대는 대통령 순방 가기 직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데.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이 상하죠. 이게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갈 때는 원래 그전에는 야당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부의 비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대통령이 순방을 가든 순방을 가지 않든 마구잡이 공격하는 이것이 정치권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특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에 나가서 심지어 필리핀에 가서 원전 세일즈까지 하는 그런 순간에 김건휘 여사에 대한 검담을 하고. 여당 대표가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회담을 앞둔 여당의 대표로서 매우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용산이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독대는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한대표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뢰에 대해서 별로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 불신이 매우 커졌다. 이번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한대표는 국내 정치를 갖고 저렇게 얘기를 오래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번 독대에서도 그런 점에서 신뢰 상실이 있기 때문에 큰 선물을 서로 주고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얘기를 봅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께는 독대가 재벌 선거에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뤄진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할 걸로 보세요? 지난 번까지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을 때 사실은 공개 요구 자체가 사실은 비난을 일부는 받았습니다. 결국은 논의의 대상 이슈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것들이 됐는데 사실 그 사이에 또 몇 가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 건이라든지 또 김영삼, 김대남 전 행정관 건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까지 아마 좀 포함을 해서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모습부터 좀 기다려 봐야겠죠. 또 아마 언론에서 볼 거예요. 악수를 그런데 손을 얼마나 오래 잡았냐. 눈을 맞췄는가. 뭐 인사말 말고 다른 대화를. 저번에 뭐 행안부 장관 때는 한 1분 가까이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 이런 것까지 따져서 보겠죠. 아마 좀 기다릴 겁니다. 아마 취재진들이. 자 오늘 밤입니다. 그 모습은.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지금 정치권. 뭐랄까요? 뭐 뒤흔든달까요? 아니면 뒤숭숭하게 만든달까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 그런데 이게 파장의 파장이 미리 생각하지도 못한 쪽과 못한 인물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요. 자 이 주제 가보죠. 키워드 있습니다. 번번이 피해를 입어. 나경원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인데 누가 번번이 누구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저렇게 얘기는 아닌 걸까요? 제작진이 사진을 나경원 의원이 주먹불끈한 거 보니까 저기서 나온 말일까요? 저게. 지금. 이 주제로 좀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 지금 여러 인물들이 거롱이 됐죠.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에요. 거물급 정치인들 다 굉장히 많이 거론됐는데. 그런데요.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2021년에 있었던 선거 하나 그리고 그에 있었던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이게 소환이 됐어요. 그 당시의 일들이. 우선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의 모습. 경쟁 모습이에요. 이거부터 확인해보죠. 트럼프와 닮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저에게 어떤 혐오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시는 걸 보입니다. 트럼프와 닮았다는 것은 제가 진중권 교수가 중앙일보에 쓴 칼럼을 이용한 것입니다. 진중권 교수에게 논리를 위탁하지 마시고 혐오 발언을 뭘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20대 남자의 분노를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연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경원 후보보다 여성에서도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고요. 여론과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바람이 내년 대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그러니까 경쟁부터 결과까지 쭉 연속으로 봤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뽑혔을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 경선을 말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나경원 의원이 입장을 밝힙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요. 화면 보겠습니다. 명태균 그의 말대로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과의 서울시장 경선. 이거 2021년에 초에 있었던 거잖아요. 서울시장 경선 그리고 고해 여론쯤에 있었던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의회 현상의 연속이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앞서서 오세훈 시장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 당시에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본인이 무슨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거든요. 명태균 씨가 그걸 나경원 의원이 딱 겨냥을 하면서 명태균 씨 그 말대로 정말 그때 의회의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여론조사 얘기를 해요. 명태균의 주장대로라면 나는 명태균 때문에 번번이 피해를 입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보죠. 그러면서 특히 이준석 의원 이준석과의 전당대회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초반에 여유 있는 일이 본인이 일이었는데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이 7번이나 여론조사했다. 기이한 일을 벌어졌다. 후에 명태균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냅니다. 이거요. 특히 이 맥락과 비슷하게 최근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준석 의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하들짝 놀라서 그냥 과민반응을 보여요. 이준석 의원은 이런 과민반응을 보일 게 아니고 언제 어떤 경위로 명태균 씨를 만났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거나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도둑이 제발 저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준석 의원이 해야 될 말은 그거죠. 명태균 씨하고 나는 아무 관계없다 하면 될 일인데 과민반응 보이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혹시 찔리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들긴 뜨네요. 굉장한 압박이죠. 그리고 앞서 나경원 의원도 아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번번이 내가 피해본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인데. 소영주 소장님 제3자적 입장에서 나경원 의원 입장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은 뭐 돌이켜보면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이 정치권 오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정치판에서 이런 현상은 좀 의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어떤 경선.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다선 의원인데 당시에 젊은 뭐라하자면 한 번도 패치를 달지 않았던 이준석 당시 후보에게 뺏겼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선거 결과가 전당대회 때 매우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당원에서는 나경원 당시 후보가 이겼고 민심에서 이준석 당시 후보가 당대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명태균 씨의 주장하는 여론조사 어떤 여러 가지. 본인은 거기 역할을 했다고 또 주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은 조금은 중진원답지 않게. 이런 부분들의 의혹을 통해서 따지면 명태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명태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거 맞을 것 같다고 하면 명태균 씨는요. 지금 각가지 유명 정치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명태균 씨는 교란작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느냐 친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뭘 했느냐예요. 이 시작점은 지금 대통령 부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 여사고요. 이 초점은 김건 여사가 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원을 창원에 했을 때 과연 대통령과 김건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명태균 씨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걸 드러나자마자 지금 막 온통 지금 막. 온통의 많은 인물들이 거룩되는 거예요. 상을 막 옮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들어온 것들은 재롭지 않고. 제가 봐서는 김재원 최고까지 참전을 하면서 이준석 의원으로 방향키를 돌리는 것은 이 국민의힘의 내부의 책임을 이미 여기에서 뛰쳐나간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에게 책임을 던짐으로써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과의 여러 가지 사안들로 어떤 시선을 돌리겠다. 저는 그런 정치적 보석이 분명히 깔려있다고 봅니다.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판단해서 나경원의 입장 어떻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 좀 무리해 보입니까? 나경원 의원이 2021년 2월 1차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겼습니다. 그때 서울시장 상식. 1차 경선에서 이겼다가 3월에 2차 경선에 졌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왜 졌지. 내가 유리했는데.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앞서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3월에 오세훈 시장이 이겼을 때도 정치권에서는 이변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본선 경쟁력에서 오세훈 시장이 앞설 거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측과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뒤집어졌거든요. 그게 명태군의 여론조사하고 그 당시의 경선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 그 당시에도 아까 서영주 소련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준석이 여론조사에서만 이겼을 뿐 당심에서는 졌거든요. 그러니까 나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돌풍. 그 돌풍의 결과물이 이준석의 당선이지 이것이 그때 명태군이 들어와서 뭘 했느니 그것은 정말 의불성설이고. 나경원 의원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내가 그때 두 번이나 졌는 게 억울해. 돌아보니 억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명태군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 보니 내가 복귀를 해보니 이런 것 같아. 그러한 자신의 심정적인 분석이고 추측일 뿐이지 당시를 많이 분석했던 저도 그때 정치 현장에서 그 경선을 봤습니다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명태군의 주장이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 당시에 기사 스크랩을 한번 전부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나경원 의원이 졌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나경원 의원의 말씀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면 지금 내부 분열이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심한데 그 내부 분열을 더욱 부채길 뿐이다. 당의 원로로서 조금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도 반응을 빨리 보였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부정선거론자 되는 초기 증세다. 아 이렇게 또 규정을 합니까? 전당대회 지고 3년 동안 얼마나 이런 소리 하고 싶으셨나. 그러면서 아니 뭐 얘기를 해요. 지적을 하면서 뭐 피상적 내용만 열거하고 변죽을 흘린다. 전당대회 중 40회가 넘는 조사 추세에 벗어난 조작된 조사 하나만 찍어보세요. 그러면 증거대보세요. 약간 이런 반응. 그래서 부정선거론자 초기 증상입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홍석준 전 의원인가 신영 전 의원 두 분께 좀 똑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반박. 어떻게 좀 공감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신 게 좀 있습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깊게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명태균 씨의 어떤 허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좀 심하게 말하면 놀아나고 있다. 지금 상황이? 예를 들면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이 마치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정확하게 본다면 그게 완전히 허풍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당시 캠프에서는 명태균 씨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캠프에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캠프에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당시에 2021년 당대표 선거에서도 결국은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에서 역전성을 하게 된 것은 의외로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는 대구, 경북하고 연관이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대구 출신인 걸 알고 당시에 당원 수가 한 30만 정도 됐었는데 그때 거의 50%가 대구, 경북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당시에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 상주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서 의외로 당원에서 물론 졌지만 당원에서는 미세하게 나경원 대표한테 졌지만 상당히 건접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명태균 씨가 거기에 역할을 한 저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이외에도 대통령 부부라든지 이렇게 지금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좀 놀아나고 있고 이런 어떤 허풍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일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현재의 어떤 문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걸 가지고 아니 이거 뭡니까? 이상하잖아요? 보니까 이상한데요? 이렇게 나온 거고 이준석 의원의 경우는 아니 지금 무슨 선거 조작론자 증세입니까? 약간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 내놓은 어떤 입장이 있어요. 화면으로 정리해서 짧게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을 무렵에 나온 건데 대통령 씨 최근에 해명조대가 입장을 냈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거짓말하지 않았어. 신현영 전 의원은 명태균 씨는 이준석 의원을 지금 옹호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까? 지금 이 명태균 파장이 개혁신당으로 튈 것이냐 아니면 정부 여당으로 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방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면에서 명태균 씨는 일관되게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문제점보다는 정부 여당, 대통령 씨. 그쪽이다? 네.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기가 조금 틀어질 것 같으면 계속해서. 여당 내에서 지금 아니 이준석 아까 김지원 최고위원 대표적인데 아니 이준석 의원 뭐 찔리는 거 있어요? 아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 물론 표현에서는 허황되고 허풍선세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물론 수사와 이런 것들이 다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야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그냥 음모설만 제기하는 거지 객관적인 뭔가의 단서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건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네. 뭐든지 그 부분을 증명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음모론자가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지고 결과가 뒤집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여론조사 이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근거들이 용도 폐기게 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입증하기도 매우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명태균 씨 참. 서울 여의도의 중앙정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여기저기 파장을 지금 일으키는 상황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요. 지금 이게 무슨 국민의힘의 당원 명단 이게 유출이 됐다. 대선 당시 쓰였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엄정히 조사하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에 나왔어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노정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우리 대선 경선기간에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당원 명부가 경선기간 중에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부터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하고 조사에 따라서 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면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에서는 이거 명단 요출된 거 이거 제대로 들어보고 엄단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있으면 밝혀내야죠. 약간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요. 이거. 이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상황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후보 쪽에는 당에서 활용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심번호로 돼서.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 명부 57만 명 이걸 작성해서 여기 이름, 소속, 전화번호 이런 건데 안심번호로 번호를 바꿔서 이걸 각 후보들 지금 있죠. 당시에 대선 후보들. 후보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 후보들은 이걸 가지고 본인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기 후보까지만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심으로 돼서. 그런데 이걸요.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어떤 여론조사 관련된 이런 연구소. 여기에 넘어가서 두 차례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어제 민주당 쪽에서 나왔죠. 이 얘기가. 그런데 이 두 차례 여론조사는 선거 관련 정부 당국에 이걸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런 연설을 한다고. 이게 공표가 안 되더라도. 그런데 신고가 안 된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차례가 지금.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최영철 위원. 이게 후보 측에는 준 거예요. 그러면 신고한 데는 또 여론조사는 활용이 됐어요. 이게. 이거 도대체 어디서 센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선거 때문에 저 리스트가 많이 나돕니다. 심지어 기사들까지 열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좀 보완이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요즘 파일로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실제로 복사하다가 종이로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잤는데 결국 이번에 아마 저걸 추적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서 빠졌는지. 그리고 워낙 4명의 후보에게 모두 줬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흘렸을 가능성도 있고 어디서 흘렸는지. 명태균 씨는 갑자기 또 홍준표 시장 얘기를 또 이거 관련해서 뭘 입장을 내고 그랬다면서요. 그럼 홍준표 시장은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명태균 씨가 경남 창원에서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홍 시장이 경남 지사를 했기 때문에 홍 시장 주변 분들하고 명태균 씨하고 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홍 시장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홍 시장이 저분하고 밀접한 사이는 아니고 오늘 뭐 페이스북에도 올렸다시피 아주 뭐 천방지축 헛소리 이런 반응이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홍 시장과 명태균 씨의 친분 관계는 전혀 없고 그 대신 홍 시장이 경남 지사했고 그리고 홍 시장의 주변 인물들이 경남에서 정치한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저렇게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아마 뭐 물개신 작전으로 물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홍 시장과 저것은 전혀 없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진상조사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이 명부가 밖으로 빠져나갔다. 명태균에게 갔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일단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그리고 이것을 명태균이 이용을 하였다면 여론조사법 위반이고 그리고 명태균이 이것을 실제로 조사하여서 선거에 이용하였다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찰이 쫓겠죠. 저게 문제가 됐으니까. 자칫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거판을 많이 보면 이게 보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기는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사람 이름을 너무 자주 거론해요. 누구 얘기, 누구 얘기 이런 식으로.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돼서 어제 2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전달도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국정감사 증인에 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증인에 관한 동행명령장 명태균 씨 저 얘기 들어보면 동행명령 관련해서 2시까지 그러는데 나 지금 낚시하러 가는데 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지금 명태균 씨 음성을 들으면 오만방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의에 앞서서 대통령조차도 무시하는데 국회는 얼마나 엽신 얘기겠어요. 낚시하러 간다 지금 나. 아니 보세요. 대통령한테 검찰한테 나를 잡을 수 있겠어? 나를 잡아가면 탄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권 하야 하는데 한 달 탄핵 되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다.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발언을 했어? 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당시 2022년 재보궐 때 김영선 전의 공천과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국회에 나와서 좀 물어보려고 정당하게 아주 절차를 매너 있게 동행명령장까지 창원까지 보내셨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잡아온 것도 아니라 좀 와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말하는 건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 나 낚시하고 있는데 나 힘들어. 시간 못 맞춰. 이런 자세는요. 이거는 법적 처벌을 각오하겠다는 것이고 어차피 좀 쉬운 말로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냐.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의 지금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 처벌이 몰지 않았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동행명령. 덧붙여서 지금 보면 각가지 유명 정치인들을 거론하는데요. 저는 이 명태균 씨의 이런 연막 작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지금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성을 집중도를 흐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인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다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십시오. 워낙 많은 거물급 정치인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듣고 보면 그 주장을 가만히 보면 본인이 다 뭔가 역할을 해줬다. 도와줬다. 접촉했다. 잘 안다.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낚시하러 갔다고요. 어제 2시까지 동행명령 2시까지 오라는 동행명령에 낚시하러 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마감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죠. 지금 야권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이씨 문제로 뭐라고 야권 인사분들은 똑 떨어지게 말씀들은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 나오면 아이 참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집니다. 자 그 주제에 키워드 있습니다. 친문도 손절인가 누군가 손절 약간 손을 긋고 뭔가를 끊으려고 하는 건가 문다이씨 사진과 함께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문다이씨가 지난 4일과 5일에 걸쳐서 있었던 음주운전과 그리고 사고 여러 가지 모습 계속 CCTV가 많이 나와요. 조금씩 조금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알려진 게 한 자정 조금 넘었을 때 어느 술집에 갔는데 술집 사장님이 너무 술 취한 것 같아서 나가달라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모습이 있고 그때 당시 모습을 본 분의 설명도 좀 영상으로 두고 와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 가지 영상이 있네요. 보니까 저런 영상들도 남아있고요. 그때 식당 운영하시는 분 보신 분들의 설명도 있고요. 뭔가 탁탁 치면서 술을 더 달라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사장님이 나와서 아예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여기 오지 마세요.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튼 저런 모습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행안이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뭐 증인 채택 얘기 여러 가지 또 질의응답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다혜 씨도 전주지검 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 중인 시기입니다. 일반 국민들 같으면 조용히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 치사상죄 수선에 엄주운전이 웬 말입니까? 가능하면 공개를 한번 조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체납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말을 꼭 좀 해주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정법 위반은 커든지에 존경하는 이성곤 의원님 이제 이 정도로 좀 하시죠. 지금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그러면 똑같은 거죠. 아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놓고 왜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은 문다혜 씨 관련 얘기하고 야당 의원들은 약간 듣는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만 좀 해라. 그 정도 해라. 그리고 문다혜 씨를 무슨 증인 채택한다는 얘기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아마 채택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얘기 좀 해보죠. 홍석준 전 의원님 문다혜 씨 국감의 증인 채택 문제 그리고 또 경찰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출석할 때 좀 공개 출석을 하라. 두 가지 사항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국회 출석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쟁력으로는 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하기는 좋지만 사실은 과연 거기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사실 발언이 없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어떤 그런 어떤 잔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사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을 계속해서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문다혜 씨에 대해서 그렇게 문의 내지는 국회에 그렇게 소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경찰에서는 좀 신속하게 빨리 수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사안이 사실은 지금 문다혜 씨가 지금 0.149 거의 면허 취소의 0.8이 한 두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만취를 해서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가전 어떤 추태를 다 부리고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추돌 사고가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오히려 큰 사고가 안 일어난 게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 정말 만찬 상태에서 술을 지금 만찬 상태에서 차를 몰아가고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완전히 살인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하게 경찰에서 공개 수사를 통해서 이걸 밝혀서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국민의 어떤 법, 감정, 특히 이런 어떤 음주, 운전에 대한 어떤 단호한 어떤 국가의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석 때 경찰 조사 받으러 나와야 되거든요. 그 출석 때 좀 약간 공개하는 거에 대한 찬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특별한 어떤 비공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똑같이 신영영 전 의원께는요. 증인 채택 문제하고 경찰 출석 때 공개하는 문제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너무 과도한 마녀 사냥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주 운전 잘못했죠. 그거는 우리 법에 맞게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국회에서는 정쟁용 이슈가 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그리고 지금 국정실정에 대한 카드의 맞불 작전으로 지금 문다혜 씨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부풀리고 크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동선이 다 공개가 되고 CCTV가 이렇게 되면서 여러 언론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것조차도 본인의 개인의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너무 과도한 대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전에도 BTS 슈가의 그런 음주 사고 상황에서도 보면 출석 때까지 한 17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17일까지라고 하면 10월 달에는 날짜가 조율이 되고 아마 수사를 받을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성균 씨의 그런 안 좋은 사례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메모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글쎄요. 지금은 친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분위기상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통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강한 그런 색깔이 좀 있었다고 인식이 됐던 의원분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과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얘기 좀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문다희 씨, 문주은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번, 천번 잘못한 거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백번, 천번 잘못한 거고 엄정하게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영주 소장님,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지금까지 입장이 좀 없어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도 이런 얘기가 뒷망이 나오고 또 문장 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동안 SNS상으로 글 많이 올리고 입장 표명이 자주 있고 책 속에도 하던데 왜 이거는 입장 표명이 없냐 했는데 지금 윤곤영 의원 말대로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엄청 속이 상하실 거예요. 만에 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기에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연한 딸 아닙니까? 이게 뭐 청소년도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 이상, 만에 가까운 나이고 본인이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정 영역에서 경찰이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할 부분들은 100번, 1000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일 것이고 그걸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식의 시간 납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체납 얘기를 잠깐 그 어떤 의원이 하시더라고요. 상습 뭐... 과태료인데 그게... 과태료? 그게 체납입니까? 아니, 차가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캐스퍼가 무슨 잘못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로 어떤 쟁점화시키는 것도 정말 그... 시간 낭비를 하시는 부분들 같고 저는 문다일 씨 부분들은 국정감사장에서는 안 다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치사사항이 아니냐, 이거 적용할 수 있냐. 그건 경찰이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부분은 분명히 부적절하게 단호하게 비판하되 이걸 질질 끌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문다일 씨를 개인적으로 완전 마녀사장하듯이 하는 것들은 온당치 않고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주 소량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여론의 관심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문다일 씨도 결코 권력의 크기가 작다 할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이 문다일 씨에게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문다일 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차는 광주형 일자리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서 국민들에게 일을 통해서 캐스퍼를 만들어서 광주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매우 상징적인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를 음주운전, 살인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에서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다일 씨가 공개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출동하면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캐스퍼를 이렇게 욕되게 만든 저의 잘못이 너무 큽니다. 광주 시민들 죄송하고 그래도 캐스퍼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인선은 그건 아니에요. 음주운전은 사람이 하는 거지 차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제네시스가 하고 산타페가 하고 벤츠가 하면 그 회사에 사과해야 됩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건 캐스퍼들은 죄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죄인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 차례에 대해서 또 최종철 의원은 아니 그 차가 그냥 차가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는데 왜 하필 그걸 몰고 음주운전을 합니까? 약간 또 이런 시각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튼 이런 얘기고요. 이런 가운데 문 대신 사실은 전남편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올랐잖아요. 전남편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인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검찰 조사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음주운전은 경찰 조사 대상이기도 하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에서는 참고인 조사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해서 참고인 신문으로 그리고 음주운전 이 사건으로는 이거는 명확하게 음주운전을 한 거니까 출석 일정을 조율이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다 지금 조사받은 일정은 조율 중인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이 이광철 변호사를 최근에 변호인으로 추가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건 이 건으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것 더해서 음주운전권까지 다 담당을 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호사로 손님이 됐다. 이것도 좀 정확한 얘기가 있던데 이건 최영철 의원하고 신영주 의원님께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여론 동향도 얘기했다시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여론 동향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심지어 판사들도 중요 사안에 대한 판결 전에 여론을 떠보고 심지어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은 좀 어떻게 봐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이렇게 많이 여론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다혜 씨는 지금 여러 가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수사기관이 문다혜 씨를 보는 시각 그리고 앞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에 재판부가 보는 시각도 굉장히 악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다혜 씨 쪽 입장에서는 변호인단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냥 보통 그냥 송사에 대응하는 그러한 자세로는 어렵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좀 강화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적 일탈은 개인적 일탈대로 처벌을 받지만 검찰도 명확 관한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과연 이스타항공 그런 불법 취업의 어떤 부정적인 그리고 대통령의 청탁이 있었는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될 겁니다. 신영 전 의원님 검찰 수사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고요. 이거 음주운전이냐 본인이냐 저지른 거니까. 그런 와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까운 인물로 변호인을 추가했다. 글쎄요.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사법적 대응 플러스 정무적 대응까지도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호인단을 보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철 변호사가 이전에 민정비서관 할 때 조국 지금 대표가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사위 특혜 채용은 전정권 탁납이라는 또 정치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그때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변호사의 전문성이 또 발휘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에 정쟁화됐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으로까지 이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를 같이 선임하는 게 단순히 법리적 대응 플러스 정무적 대응도 같이 가능하겠다. 이광철 변호사가 지금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위의 총괄 간사기도 하더라고요. 현재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내용과 여러 지형들을 잘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런 대응에 있어서의 보강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또 민주당 강성 지휘층이 아니 또 변호사를 추가해도 하필 또 조국 혁신당에서 활동한 사람 없습니까. 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런 갈등 요소가 이걸로 인해서 더 비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상황이 그래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그 얘기 조금 다르는데 민주당 내 어떤 이재명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시는 강성 지휘층 분들로 보이는 분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 탈다하라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왜 부담을 주고 있냐. 선거 코앞인데 이렇게까지 또 해석을 하는 목소리까지 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마다 재보궐선거 얘기 조금씩 조금씩 했거든요. 재보궐선거 관련된 그리고 이걸 좀 야권과 야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주제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이시죠. 3파전 선거요. 재보궐선거 3파전. 지금 후보들이 쭉 나와 있어요. 3명이. 3파전 선거. 어디가 지금 3파전. 예상했던 곳인가. 뭐 이런 건데. 영광 군수 선거입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4곳. 구청장과 군수 선거 4곳 중에 지금 영광 호남 지역이잖아요. 여기 지금 치열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일단 후보들 모습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의 선택이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중차대한 국사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생각해주세요. 구주인공 우리 영광의 일꾼 우리 모두 손 한번 흔들리겠습니다. 영광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위력하나가 헌신의 힘을 다한 것입니다. 오원 이선가. 당원들의 헌신적인 선거운동이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조국혁신당. 처음에 이렇게 주목받았어요. 치열하다. 여기 서론은 굉장하다. 그런데요. 진보당 후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좀 있었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전남 영광군 군수 후보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물론 이게 오차범위에요. 그 다음 순위와는. 그렇지만 진보당 35.0. 민주당 33.4입니다. 조국혁신당 27.4. 이거 이 정도면 이거 결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여기도 그럽니다. 여기는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거 나오죠. 36.4. 그리고 진보당 30.8. 이 조국혁신당 29.8. 다 30% 전후로 지금 딱 붙어있어요. 숫자들이. 홍석주 전위원님. 이거 결과를 지금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선거에서 물론 재보궐선거이고 기초단체장 선거일 뿐이다라고 약간 가치를 내리시는 목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야권 정당이 여기에 지금 달려들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서 패배한다면 이 선거를 이끌었던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11월 15일 그리고 열흘 후에는 공직선거법과 또 위정교사 1심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맞물리면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상당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명강군수가 사실은 저렇게 이제 3파전이 치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군수라는 어떤 직업이 정치인이기도 합니다만 또 행정가로서 그 지역에 있던 산림들을 직접 책임지는 또 행정가이기도 해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어떤 정당 어떤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개인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진보당은 정말 글자 그대로 당력을 총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칼을 자원봉사로 갈아준다든지 어쨌든 전부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9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봤을 때 영광의 지역적 특성인데 영광 같은 경우 3번이나 3번이나 무소속 후보가 되었습니다. 무소속이 당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당 어떤 프레임에 그렇게 기속되지 않는다. 무소속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재미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 총렬을 다하기 위해서 한 50여 명 정도에서 불법선거 체정을 하기 위해서 당에서 파견한다 그런 언론을 봤는데 누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겨눌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제 11월 달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지금 곧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아이러니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영주 회장님은 3파전, 3파전은 보이잖아요? 3파전이죠. 이거 예상하셨어요? 아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조국혁신당일 겁니다. 왜요? 처음에 영광에서 굉장히 약진을 벌였죠. 그런데 진보당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영광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열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양당이 겨루는 곳이었죠. 겨루고 경쟁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부산금장 같은 경우는 단열화를 통해서 한 후보가 선정이 됐지만 영광은 한 번 징금송부를 하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싸우던 차였는데 이게 단열화가 안 되면 진보당이 퀵이 짚고 들어갈 수 있겠다 하면서 이번 제보거리에서 진보당이 유일하게 들어간 곳이 영광입니다. 진보당 그걸 읽은 걸로 봐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보당 보면 영광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4만 5천 정도 되고요. 현재 영광은 무소속 영광군수가 많이 탄생했던 곳이라서 여기는 생활 미착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거의 판세를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진보당은 여기가 원자력발전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생활 밀착형으로 지금 진보당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4만 5천의 유권자들은 충분히 밀착형으로 가면 흔들 수 있는 선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찢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하나의 후보를 냈다면 진보당이 이런 약전을 못할 텐데 좀 갈라진 거네요. 그렇죠. 갈라진 상황에서 진보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선거 전쟁을... 만약에 진보당이 최종 승리한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 다 좀 뻘쭘해지겠죠. 그런데... 그냥 뻘쭘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타격으로 가는 겁니까? 타격이 덜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을 벌여서 만에 하나 자리를 내줬다. 그러면 좀 타격이 있을 텐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 이런 진보당이 내준다면 약간 핑계가 생긴다는... 핑계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현실적인 분석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그냥 거의 숫자들이 거의 붙어있잖아요. 지금 30%를 딱 놓고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파전이라고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얘기 나왔는데 11월이 참 이재명 대표 가족들에게는 고민스러운 달이겠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날짜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선 파란색으로 된 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예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여기서 이제 1심 나오죠. 그리고 11월 25일에는 위진교사 혐의 재판 1심 나와요. 그런데요. 이 선거법 위반 혐의 그 1심 나오는 날 앞날 전날 14일 김혜경 씨 배우자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나와요. 법인카드 사용한 거 이게 문제된 거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차이로 부부가 1심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날짜도 어떻게 저렇게 잡혔을까요. 하루 차이로. 14일 15일 각각. 자 관련된 모습이 좀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최우진 쓸 때 또 똑같은 말씀 하실 건지. 진혁 구형 2년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제 판단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유죄 확정주의는 대선 출마가 불가한데 이해된 입장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해당 발언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해당 발언에 대해. 신현영 전 의원님.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에게 11월은 참 이게 약간 고민스러운 달이고 민주당도 괴로울 거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김혜경 여사 관련된 1심 재판이 또 날짜가 조금 연기됐잖아요. 이게 결심도 좀 미뤄지고 그러면서 날짜가 공교롭게 하루 차이로 이렇게 됐어요. 미주당과 이재명 대표 부부는 11월이 고민의 달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절묘하게 하루 차이로 김혜경 여사 판결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연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상황 자체를요. 동변상련의 그런 동정론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정론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야당 대표의 부부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구나. 이 날짜로 봐서.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런 사법미스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는 팩트는 모르죠. 그리고 사법부가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여러 가지 여론의 판단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혼란과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대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반대급부로 야당의 이런 판결조차도 오히려 좀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의 원망,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동정론이 더 커지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1월 달에 어떻게 판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1심 판결을 가지고 크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나 시각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중도의 표심에 있어서의 영향은 있을 수 있긴 한데요. 또 1심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또 2심, 또 그 이상의 대응을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바뀔 거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면서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수열 의원, 지금 신영수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14, 15일 연일 있잖아요. 이거 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 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긴장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재판부 바꿔달라고 했다가 못 바꿨지 않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단 재판에 가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선거법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했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런 거 없습니다. 구형을 했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를 잘 봐서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와 재판부의 1심 판결은 굉장히 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번에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굉장히 치명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대안 세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그리고 이제 연말이면 김경수 지사가 귀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 리스크가 계속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이 대안 세력을 찾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사법 리스트를 계속 안고 다음 대선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큰 화를 잊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예측입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아까 신영훈 전 의원님께서 지금 동정론이 일고 있다. 지금 날짜가 14, 15 연속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라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 일각의 개달덕 같은 강성 지지층에는 동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일반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동정 여론보다는 아, 부부가 참 가져가지 않다. 부창부수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동정론과 부창부수는 전혀 달라요. 지금. 그리고 또 날짜가 저렇게 된 것을 보면 너무 지금 현재 사법, 지금 현재 재판 절차가 딜레이 된 결과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2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반이 걸려서 지금 1심 선고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딜레이된 결과 지금 현재 이렇게 1심 선고 날짜가 이렇게 붙어버렸는데 뭐 이런 어떤 것을 두고 동정이 발생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국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30초 있어요? 네. 뭐 동정 여론이와 당내에 있기 마련이고요. 검찰이 착쭙하듯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의사를 쥐어짜니까 오래 걸린 거예요. 마른 숙원에 어떻게 물길 안 나왔어요. 먼지 가지고 재판하는 거라서요. 당내든 국민들은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뭔가 좀 정치보복 수사다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